0 에 에 으 수증기 좋은데? 자 이거는 덴탈검 독각 선택검은 여시아상 조곤독각을 사용했어요 여시아상 하네 풍부한 영양과 관절 건강에 좋은 클로레라를 착화했어요 기호성이 아주 좋아요 위성적인 진공포장을 했어요 모서리가 두부러 이몸이 지지 않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틀리지 않게 그냥 독각이다 그냥 끊여놔 소고기 초피 소고기 단백질 미매나 기록도 중에 좋아요 소고기 피부에 윤기를 내주는 것 같아요 스테메나를 주기 이제 너 스테메나를 지켜줄게 뭐하냐 스테메나를 지켜줄게 이거 신고가 아빠는 양도에 아 연어저키 연어저키는 피스지방산과 오메가시티 면역력 성성에 도움을 줘요 연어에 풍부한 DHA는 내세포 발성과 감산화에 도움을 줘요 이것만이 인생이 났는데 내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네 이거는 다 됐고 이건 다 됐고 됐지 됐 이거는 북글이라 이거는 북글이라고 또 봐봐 이건 녹음인게 집에서 못 쓰고 이건 스테메나를 지켜줄게 스테메나를 내 눈 이거 너네가 먹어야지 아이들에게 양보하네 이건 너네 먹고 이건 안 먹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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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봐 어떻게 잘 됐나 한번 가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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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품 맞은가 보다 왜 이렇게 안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네 이제 손ötter 수고기 세 하나 오수 간절한 크로 잔다 다만 이거를 저녁에 내일 손ötter 뭐 맛있게 먹어요 소고기 이거 스키맨에 좋던지 내가 먹을때문에 내가 주먹을때문에 앉아 앉아 덥고 앉아 비료도 앉아 응 앉아 고구마 이거 앉아 갖고 이거 고구마 고구마 준비한대 아주가 요산을 주먹을때문에 낙연맛에 맞춰봐라 이거 맞네 치퍼팩이잖아 천안에 치퍼팩으로 돼있어 아이고 정신없어 앉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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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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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리를 한번 먹어봅시다 이리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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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적군은 조리할러지 있으니깐 연어로 먹자 고구마 오늘 이거 잘 시켜야 돼 아빠가 또 사 먹을 줄 몰라 엄마는 그만 만나요 눕으려라 방콕토끼리게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발레를 먹고 물때 애들한테 양보하라고 물 끓여라 방콕토끼리게 다 먹자 자! 아! 형아! 꼬랑진들아 일어나고 꼬랑진들아 일어나고 꼬랑진들아 일어나고 밥 먹으려고 그래 날로 먹을래 응! 꼬랑진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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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부모님은 꼬랑진들아 드디어 요 Talk 굴소 va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